우리 바다 하늘이 선배님, 저만 그런 걸까요? 응? 뭐가? 어제도 친구들 만나고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갔는데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기분이 되더라고요 친구들 만나고 들어간 건데? 친구들이랑 오두방정 떨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런지 더 더 외롭더라고요 오두방정이 아니라 오두방정이 맞는다고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선배님은 어떠세요? 나는 오히려 친구들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, 이제 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편하더라고 아무래도 선배님은 오두방정 떨면서 놀지는 않아 보셔서 집에 오면 이 허전해지는 제 마음에 모르시나 봅니다 아니, 오두방정이 아니라 오두방정이거든? 그래, 난 오두방정 안 떨어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선배님이 자꾸 맞춤법까지 지적하시니까 자꾸 거리감만 느껴지네요 진짜 이럴까 봐 말을 못하겠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할까? 군중 속의 거도? 그런 기분 이해하시죠? 힘들다, 힘들어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 빨리 들어가서 혼자 편하게 쉬고 싶다 毒이 база 하늘에资 x座 을 미안하다 림이 도 약속은 옛날에 을 ook 예고